어용 전남회장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으며 걸음을 멈췄다. 대개가 캐캐 묵은 사실적 수법의 그림들이지만 이 그림은 특히 사실적인 그림이어서 백호 남짓한 화면에 빼곡 들어찬 수백 동의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 변소문 하나하나까지 다 그려져 있다. 건물들은 지렁이처럼 꼬물꼬물 기어가는 듯이도 보이고 더러운 벌레처럼 움츠리고 격련하는 듯이도 보이고 지네처럼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도망치는 듯이도 보인다.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초현실풍의 효과를 내고 만 것이다. 값은 값대로 다 받아 먹고 이 그림은 되레 회사 측을 향하여 폭소와 똥물을 내깔기고 있다. 속이 간질간질해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뜰리에로 전화를 걸고 급히 그녀를 불러냈다. 그림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냉담하고 무관심하지만 그 때문에 정확하고 냉철한 데가 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이 보고 싶었다. 시침을 떼고 회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녀를 인도하던 나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예의 그림 앞에서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신 것이다. 이마는 창백해지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옵서플 만지작거리고 있다. 히스테리칼하게 찢어지는 듯한 웃음이 그녀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나는 기다렸다. 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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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 앓는 듯한 낮은 소리의 웅얼거림과 함께 그녀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고 손은 아직도 옷서플 주물럭거리고 있다. 오전이라 한두 사람만이 서성거리고 있을 뿐 조명시설이 엉망인 헛개비광 같은 드넓은 화랑은 텅 비어있다. 쥐어 짜이는 듯한 감정이 쭈그리고 앉은 그녀 정수리 한복판에 흰 가리마가 둘로 셋으로 늘어나는 듯한 어지럼증이 발바닥을 그 자리에 못 박고 내 목을 썰었다. 내가 그녀를 이성으로서 느끼는 욕정에 아랫도리가 나사처럼 죄여 보기는 그것이 처음이다. 아랫도리가 나사처럼 아랫도리가 나사처럼